안녕하세요. 위병재입니다. 곧 어벤져스2가 개봉을 합니다. 무한도전 식스맨의 윤곽도 머지않아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. 이 세상에는 정말이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이 가는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느덧 1년입니다. 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. 그렇다고 잊고 산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. 하지만 잊지 말아주세요. 힘이 되어주세요. 저도 힘이 되겠습니다.